2일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는 보라 아일랜드 서비스를 소프트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일랜드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관리 및 거래를 위한 지갑 기능을 제공합니다. 보라는 아일랜드 소프트 론칭 기간 동안 공식 파트너사인 게임 개발사 유닛5의 푸시스시, 파인드버드, 스네이크 웜 등 3개의 게임을 초기 콘텐츠로 제공합니다. 보라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추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블록체인 콘텐츠를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.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지갑 기능은 이더리움 기반의 보라 토큰과 보라 플랫폼 내의 디지털 콘텐츠 전용 화폐, 셀 토큰의 통합 관리 및 거래도 지원합니다. 아일랜드 지갑은 토큰 거래 시 복잡한 지갑 주소를 몰라도 이메일 주소만 알면 간편하게 토큰 전송이 가능합니다. 모든 거래 내역은 보라 체인 블록 정보 탐색기인 보라 익스플로러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일랜드는 현재 한시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용인 테스트 보라 토큰, 테스트 셀 토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아일랜드는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만 지원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